내 거를 어떻게 하기 전에 내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 이제는 엄마 신출력에 내려 꽂는다 하면 우리 집에 80 넘은 노무가 오셔가지고 내 딸내미 무당된다고 자기가 내려받는다고 하신 분도 계셔요 그 양반들이 뭐 내려 꽂았다가 다시 거꾸로 거실로 올라오겠냐고 우리 엄마 같은 경우에 젊어서 점을 보러 다니던 어디를 가던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 생각이 옳았고 내가 먼저였고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걸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냥 마셨잖아 그러다 보니 내 삶 자체가 이랬고 지금까지 거실로 온 게 그렇다고 해서 내 자식들이나 잘 사냐고 그렇지도 않잖아 아들은 11월 6일인가 그러네 괜찮아 나 그거 생일 풀 줄도 몰라 엄마는 뭐 지금 나한테 생일 얘기해줬어 내가 몇 살이시냐고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고 여쭤본 거는 네 가장 기본적인 예의잖아 네 어떤 분들 그러시되 얼굴만 보고 점을 봐야 신점이지 그거는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 까는 거지 우리 집에 누가 놀러 왔어 내 부모님이 계시면 엄마 얘 누구누구예요 제 친구예요 내 동생이에요 소개를 시켜주는 게 예의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예의 어? 그러면 오셨어 그럼 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몇 살에 누가 왔습니다라고는 고여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름으로다가 어떠한 사주풀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생일은 몰라도 어? 몇 살에 누가 왔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고여야 되는 건 가장 기본적인 예의잖아 근데 우리 엄마는 좀 진작에나 그 말을 듣고 어? 좀 내가 좀 빌고 좀 살고 그렇게 가졌어야지 내 고집이 내 고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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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고집이라 어? 누가 얘기를 하고 내가 내 생각 자체가 아 그게 맞아라 소리가 나오지 않으면 아예 듣지를 않는 분이시라 어? 내가 최고인 양 내가 최고처럼 사셨던 분이 우리 어머님이세요 하지만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힘들게 힘들게 살아오시면서도 50줄 넘어서면서부터는 아휴 그래도 살만하다 소리는 잠깐은 나왔었다 소리는 있어 어? 하지만 지금에 와서 뒤돌아보면 자식이 됐던 뭐가 됐던 내한테 남는 게 뭐가 있냐고 어? 안 그래요? 어머님 안 그래? 네 맞아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 어? 어머니를 도대체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어? 내가 이야기 한들 어머님이 고집을 꺾을 분도 아니고 그 욕심 자체를 버릴 분도 아니신데 내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 그 첫째 딸? 네 첫째 딸? 첫째 딸내미 잘 살아요? 네 어? 지금 뭐 그냥 남자 만나서 살고 있어요 뭐 두 번째 남자? 네 음 그래 이거 다 들어도 돼? 옆에서? 네네 알고 계셔? 네네 이웃사촌인데도 이런 걸 다 알아? 네네 서로 숨기는 게 없구나 네네 둘째 딸도 두 번째에요 응 두 번째인데 아직 뭐 뭐 만나기도 하는데 쉬운 차는 데 하하하하 그지도 안 만나려고 그러더라 아휴 둘째 딸 데리고 같이 살고 있어요 네 옆에서 옆에서 그래도 둘째 딸이 그렇게라도 조금이라도 이제 마음에 덮는 짓이지만 조금이라도 그렇게 도와주니 엄마가 그래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야 둘째 딸은 둘째 치고 첫째 딸 어떻게 해줄까? 아 첫째 딸은 올해 너무 좀 고민거리도 많을 테고 집에서 애만 키운다 하더라도 첫째 딸 같은 경우는 올해 너무 안 좋아 애가 없어요 그냥 자기 몸뚱이 하나에요 자기 몸뚱이 하나인데 애는 그 지금 같이 사는 남자애야? 아니요 애는 없어요 둘 둘째 딸한테 애가 있죠 둘째 딸한테 애가 있죠 둘째 딸한테 애가 있다고? 네네 첫째 딸은 애가 없고? 네네 사이도 없고 음 음 그럼 둘 첫째 딸은 뭐해 집에서? 어 지금 애들 가르치고 있어요 음악 전공이에요 음 음 음 애들 가르치고 산다고? 네 애들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이 애 가르치고 사라고 참 고생 많다 응 깽깽거리고 찡찡거리고 그러는 것 자체가 싫은데 음 애 가르치고 사느라고 참 고생 많다고 어 첫째 딸한테 얘기해줘요 네 올해는 정말 좀 조심 좀 하시라고 음 모든 걸 다 좀 조심하시라고 그래 음 음 금전이 깨져나갈 수도 있고 네 사고 수도 있고 음 하니까 좀 조심하시라고 그 남자하고 헤어질 수도 있나요? 네 음 그리고 우리 첫째 딸 같은 경우에는 네 음 음 오래 헤어질 순 없어 오래 헤어질 순 없지만 음 다른 남자가 생겨 음 본인보다 나이가 어려보여 음 음 어려 보이는데 그 사람 때문에 새 삶을 살 거야 음 음 그때까지는 조금만 좀 버티고 사시라고 그래 자기를 열심히 하면서 아셨어요? 네 네 어디 가서 점집도 가지 말라고 그래 네 그 딸은 가지도 않아요 어 가는지 안 가는지 엄마가 어떻게 알아 네 뭐 얘기를 하죠 뭘 얘기한다고 뭐 점집 간 거까지 얘기해 네 가봐야 똑같은 얘기니까 네 내가 바짝 엎드려서 두 무릎 꿇고 네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생각 가지지 않는 이상 가지도 말라고 음 음 아셨죠? 네 엄마는 내가 어떻게 해드리면 좋겠어 어? 엄마를 어떻게 해드렸으면 좋을까 아 엄마는 엄마 입장에서 상처를 받는다 생각하는데 음 딸내미 자체도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 음 아셨죠? 네 음 그리고 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네 엄마가 다 끊어내고 훑어내고 막아낸 거지 네 그 사람들이 잘못돼서 엄마 주변에 없는 게 아니야 음 아셨어? 네 엄마가 그 생각은 조금만 바꾸셔 아셨지? 네 그리고 우리 엄마 가장 궁금한 게 뭐야 저요? 네 이제 다음 달에 네 지금은 한의 양의를 같이 동반하는데 한의를 제가 더 좋아해요 응 근데 큰 딸하고 큰 사이하고 난 이제 기다려라 이래서 몰래 지금 여주에서 한의를 다니고 있어요 음 어 그리고 다음 달에 2월 중순쯤에 수술이 잡혔어요 네 네 먼저 이제 좀 올리는 걸로 지금은 일단 눈꺼풀이 내려앉았으니까 네 네 뭐 그거지 뭐 당장 뭐 저기는 없어요 그래서 여주에 온 지가 지금 한 두 달 됐죠 음 엄마 그 수술은 네 한의 쪽으로 가든 양의 쪽으로 가든 네 그거는 엄마의 마음이야 네 하지만 네 수술적인 면은 네 양의가 낫겠지 네 네 한의보다는 네 네 그러니까 엄마가 양의 쪽으로 좀 생각을 좀 하시고 네 네 양의 쪽 가서 수술을 하시고 나서 한의 쪽에서 보조적인 걸로다가 네 네 네 어떤 침을 맞던 어떤 약을 드시던 그런 쪽은 그쪽으로 하셔 네 네 아셨지 네 네 네 네 그게 궁금해서 전 보러 온 건 아니잖아 네 그게 좀 궁금하고요 네 그러고 뭐 이제 나이가 내일모레 70이다 보니까 네 글쎄 내가 뭐 그냥 뭐 어부지리에서는 따라왔어요 그 딸이 둘째 딸이 둘째 딸을 데리고 있다 보니까 아 제가 언제쯤 재혼을 할까 저 손주는 내 손에서 언제쯤 떠날까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엄마 네 둘째 딸 떨어져 나가면 네 엄마가 더 속상할 거야 응 응 그리고 연자는 둘째 딸은 들어와 들어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 응 자기가 지금 너무 잘나서 네 자기가 최고라 아직까지도 자기가 무슨 20대 천연자라 응 응 착각하고 있구만 그게 문제지 응 연자는 들어오니까 괜찮아 응 그리고 손주는요 저하고 엄마 같이 계속 엄마 손주 싫어? 좋아요 좋아? 네 내가 불편해서 그렇지 뭘 좋아 좋기는 우리 둘째 딸 그러고 나가면서 네 괜찮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 응 혹시 이 집에 아픈 사람이 있어? 아픈 사람은 아실 건 없는데요 엄마 눈 빼고는 아픈 사람이 없어? 네 우리 영감님 가끔 아프다고 한의원 다니고 영감이 지금 77일인가 돼지띠 응 9월 7일 9월 9월 10일 그 영감님 좀 아버지 좀 조금 조심하시라 그래 네 네 네 뭘 조심하죠? 응? 뭘 조심하지? 뭘 조심해야 돼서 건강 조심하라고 네 네 연세가 있으시니까 네 네 당연히 조심하겠지만 네 네 조금 올해는 좀 신경 좀 쓰시라고 그래요 네 네 아셨지? 네 네 네 올해 좀 다른 해보다 네 올해 좀 특히나 좀 조심 좀 하시고 관리 좀 하시라고 그래요 네 네 아셨죠? 감기 몸살이 걸렸다 하더라도 병원에 얼른 쫓아가 보고 네 네 아셨죠? 네 네 다른 거 궁금한 거 없지? 네 네 네 네